I'm 닥터 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잡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1월 19일 마감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혼인 서약습니까? 내지는 우리가 결혼식 주례사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흰머리, 검은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이 말이 생각이 갑자기 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각설하고 일단 시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에 기관외국인이 쌍끄리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의외로 해외시장 미국시장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해주는 모습에 다행이다 싶어도 아직까지 안심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미국 선물의 흐름 잘 봐야 되고 아침에 10시 인근에 방송 종료할 때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저점을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미국 선물이 크게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그쵸? 10시 인근이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여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자꾸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다가 저점을 크게 이탈해버리니까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힘없이 밀리는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자 미국시장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도 이제 60일도 크게 무너뜨려 버리고 선물입니다만 120일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자 나스닥이 더 안좋다 그랬는데요. 60일 인근을 강하게 음봉으로 밀리니까 반등해도 20일 60일에서 장 받으면서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다우 선물 0.70% 하락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대 하락이니까요. 물론 장중에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만약에 2%라든지 3% 빠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반등시도 나오던 우리나라 시장 다시 힘없이 추가 하락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전 저점 권역인 2820 인근에서 다행히 반등시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윗골이 엄청 달면서 밀리는 모습이니까요. 여기 2820을 깨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는데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00 1700 인근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강하게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오늘 같은 날 기관외국인 매수 들어온 날 살짝 한번 진단 베팅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강하게 베팅하지 마라.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특히 코스닥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푸드옵션을 외국인이 한 10시 인근 정도에 440억 지금 매도가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푸드옵션을 매수를 해줍니다. 개인은 매도거든요. 자 푸드옵션을 매수를 외국인이 했다는 것은 내일이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푸드옵션 매도라는 것은 시장이 빠져버리면 이거 다 녹아나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이 며칠 매도해줬던 코스피에서 그래도 뭐 270억 이나마 매수를 해준 상황이고요. 기관도 매수 들어오다가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보압 정도의 그런 규모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자 일단 수급상황들 한번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상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오늘 0.40% 상승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며칠 크게 흔들렸던 조선건설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그리고 유가가 자꾸 급등하니까 SOL과 같은 종목이 아까 한 5,6%도 넘게 상승한 걸 봤는데요. 막판에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승폭 좀 반납했습니다만 3.8%대 상승 자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아까 장중에 1.88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88이거든요. 자 그래서 금융주 보험주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퍼펙트하게 또 적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신한지주도 말씀드렸고 현대해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티룸 삼행제 일단 오늘 하락 멈추고 제법 강하게 반등 시도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계속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LG노텍 고점부에서 상당히 조금 단기차익 실현 물량 받았습니다만 오늘 3.7%대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어제오늘 개인들한테 청약 됐는데요. 그 이슈입니까? LG화학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상당히 오늘 약세 보였고 메타버스 오래간만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엔터 메타버스 게임이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 많이 받고 있는데 섣부르게 매수가담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체적인 시장 흐름 체크 됐을 테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따로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해요. 자 은행 보험주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KB금융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양호하게 지금 받고 있고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만 일단 조정 받아도 돌파된 고점 부위가 있으니까 21인근에서는 못사는 분이 있으면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도로 온 거 파악됩니다. 자 금융주 중에는 KB금융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요. 지금 제법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닥터케인은 신한지주를 여러분들께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 의견 이후에 뭐 시장 약세인데도 한 2% 이상 정도는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기관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외국인 대체적으로 금융주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오늘 매수에 들어오고 투신보험 금융투자도 다같이 매수에 가담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평소에 강조 많이 하던 포인트입니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매수 포인트 잘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 금융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타고 눌려준 이후에 다시 재반등하는 상황 자 우리금융치주도 이것은 KB금융과 비슷하죠. 초점을 별로 받지 않고 더 추가로 갈 모습으로 지금 상승 오늘 마감된 상황이고요. 보험주도 삼성화재 DB 손해보험이 가장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상 잘 바라말씀 드렸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자 오늘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반등을 반등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항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인근이 첨부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캔들은요. 첨부저항이다 생각하면 될텝니다. 일단 15만 5천원권까지도 밀렸다가 반등시도 오늘 4.7% 강하게 반등해 줬는데요. 1차 저항대 18만원 2차 저항대 19만원 인근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해 주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19만원부터 20만원 사이는 상당히 강한 저항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관심 가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외국인이 쌍크림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만 추세가 너무 급격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관심 가지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똑같은 맥락으로 전부 자항권이 아주 강하게 포진되어 있는 바 올라올 때 얼마나 강하게 반등해 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LG화학 말씀드렸는데요. 제법 강하게 반등 나왔으나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셀트리온도요. 강하게 올라와도 그럼 저점 매수해서 여기 인근에서 잘 매도하면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쉽지 않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매수에 가담했다. 쳐요. 빨간불을 들어오면 여기 15만 5천원권 무너지면 내가 무조건 손절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첫 번째 은봉이니까 제법 낙폭가 되니까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튕겨내려오는게 기본이다. 뭐처럼 LG화학처럼 60일 120일까지 제법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습니다만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란 메커니즘 지지와 저항 잘 한번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 용이합니다. 자 삼성전자 상당히 박수권 흐름 예측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박수권 중에서도 하단쪽에 쳐져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7만 5천원권을 과연 이탈할까 이탈할까 싶습니다만 7만 5천원권 밑으로 밀리면 되지 않는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7만 8천원과 8만원 인근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박수권 흐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그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명기금 특히 금융투자 강하게 매도하고 있으니깐요. 강하게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이닉스는 0.4%때 낙폭 회복하면서 반등하는 이유를 하나 들어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요. 외국인이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수급의 상황이 그나마 조금 외국인이 잡아주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무산됐고 그로 인해서 조금 출렁거렸습니다만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그렇지만 좋지 않아요. 한국조선해양 좋지 않고요. 현대중공업도 오중간합니다. 별로고요. 현대미포 조선이라 했습니다. 강하게 올랐고 눌리목 구간에서 오늘 반등 아까 3% 정도 반등한거 봤는데요. 4% 이상 가다가 좀 늘렸습니다. 여기 7만4천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단기 박수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제법 들어와있는 현대미포 조선을 조선주 중에서는 관심있게 보자 그 부분도 뭐 틀리지 않죠.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무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건설주 오늘 좀 반등했다고는 하나 현대건설은 완전 무너졌고요. GS건설도 크게 흔들리고 난 이후에 오늘 반등시도는 옵니다만 추세가 많이 무너져있는 상황에서 건설주들은 좀 별로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삼성 엔지니어링만 돌파시도가 온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별로인 상황이다. 에스오일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7% 이상 가다가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다시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에스오일도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을 노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보셨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 하락입니다. 자 섣불리 옛날 생각하고 매수하지 마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제도 여전히 하락 카카오 뱅크도 하락 카카오 페이도 하락 자 경영진에 대규모 차이 매도 스톡옵션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도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범수 의장의 탈세 혐의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바 예전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한 3-4개월 정도는 머릿속에서 카카오는 지워버리시기를 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가 조금 반짝 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가 강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루 반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올라가도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손절이 잘 된다 내지는 시장을 계속 쳐다볼 수 있다 아니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졌습니다. 추세가 자이언트 스텝도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다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게임 메타버스 2차전지 소재단 이런 세트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접근을 금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금융주들 보험주들 금리 인상 기소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미국에서 세 차례가 아니라 이제 뭐 네 차례 한 번에 0.5 BP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금융주는 내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 내지는 지금 현재 저쪽이 이슈니까요.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빠른 흐름으로 순환매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템포에 발을 잘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상당히 낭패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나머지는요.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신세계가 그죠? 멸콩 멸콩 이후에 잘 밀리지도 않아요. 오늘도 풀어 쓰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정도는 이제 화이자 먹는 경구용 치료제 국내에 들어왔고 물론 거리 두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도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나 묶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리오프닝 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넣으면 먼저 스타트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신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 스타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적립식 펀드식으로 적금 대신에 들겠다 하신다면 신세계 저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님 10시 반 이후로 안 열어봤다. 그러면 닥터케이가 설명한 이 방송을 보시면 오늘의 하루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장상 리핑 해드렸구요. 살만한 종목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고 시장이 워낙 안좋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관막 내지는 아주 소폭의 진단 베팅 정도 하시면서 시장을 자꾸 주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미국 선물이 상당히 위태위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신안 지주도 끊어버렸습니다. 시장 휘청거리면서 흔들거리는데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 이전에 절반 매도 여기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일단 빠졌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시장이 휘청거리는 게 보여요. 시장이 휘청거리는 게 보입니다. 미국 선물이 빠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길게 들고 가는 장 아니다. 그랬습니다. 차익실험 해버리면 차익실험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많이 버는 많이 벌려고 길게길게 끌고 가는 장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신안지주 뭐 1.5% 입니다만 먹는 거 토해내는 거 보다 낫거든요. 시장이 잘가면 뭐하러 던집니까? 시장이 쳐지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면 되니까요. 신안지주도 일단은 청산 했으니까 내일 상황 보고 조금 더 다시 내려왔을 때 내지는 올라가면 뭐 아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는 내 거 아닌 거죠. 그죠?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미국 오늘 박살나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융주는 아침에 뭐 집심과 우산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여버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잘 치우고 가면 뭐하러 던집니까? 던질 이유 전혀 없죠. 밑으로 쳐지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브리핑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올려보시면 같이 한번 챙겨보는 시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지금처럼 게릴라 방송할 때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닥터케 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세트여 바디 에버리 바드 세이 에버리 바드 세이야